이번 아이폰 15%는 제가 미국에서 바로 직구를 하기 위해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바로 접속을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한 30분 정도 기다리게 된 것 같아요. 사이트가 바로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30분 정도 기다리고 나니까 이렇게 예약 사이트가 열렸고 프리오더 버튼을 눌러서 아이폰 15%를 미국 애플스토어에서 직구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이나 다른 기기를 구입해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구입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이 필요하고 실제로 구입할 때는 한 번 더 애플 아이디를 인증해 줘야 됩니다. 오늘 구입할 게 아이폰 15%이기 때문에 아이폰 15%를 찾아 들어가서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게 되고요. 제 경우에는 아이폰 15% 맥스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15%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컬러를 제가 좀 많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무난한 블랙을 선택하게 되기는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실제 실물을 애플스토어에서 보실 수가 있다면 원하는 컬러를 직접 보고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용량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256GB 모델을 저는 선택했고요. 이어서 보이는 옵션에서는 노 트레이드 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옵션스의 경우에는 그냥 바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직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Connect to Any Carrier Later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자급제 폰으로 언락폰을 구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내가 선택한 모델과 가격이 모두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배송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저는 프리오더가 열리자마자 했기 때문에 9월 22일로 나오는데 일단 좀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은 이후에 이제 리뷰 투백을 눌러서 결제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문제가 없다면 체크아웃을 하면 되겠죠. 네 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본인 인증, 그러니까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이제 배송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배대지에 집코드를 알아두셨다가 입력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대지에서 잘 안내된 본인의 사소한 번호나 주소를 잘 입력하고 그리고 해외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 번호까지 모두 잘 입력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결제까지 완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아이폰 15 프로 티타늄 256기가 블랙을 구입을 완료를 했고요. 잘하면 9월 22일에 이제 배대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저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추석 전에 아이폰 15 프로 개봉 언박싱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추석 이후에나 받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